좋아요, 구독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천명 마스터님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매주 좋은 수익률, 높은 상승률 가능한지 그 기법 오늘 방송 중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법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해야 되고 진입하는 데 여러 생각이 썩히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발빠르게 움직여요.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법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깨달은 게 27년 동안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외환개론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얼굴에 나온 지는 1년 조금 더 됐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저는 2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저는 안정되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자세한 거는 방송상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의 장점은 단연간의 노하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기법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많은 거를 우리 시청자님께 공개를 하다 보면 혼돈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정말 왕처버도 정말 이 주식만 하시다가 어떻게든 해외 선물하는 파생 상품이죠. 정확히 따지면 국내 선물도 있고 해외 선물도 있기 때문에 자, 화면은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없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초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법은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그냥 약어로만 할게요.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상당히 핫한 그런 기법이죠. 기법인데 여기 독약이 있고 달콤함이 있어요. 자, 달콤함은 뭐냐. 95.4%의 달콤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약은 4.6%의 독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들이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처음에 접하기, 이게 심플한 거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 정말 심플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근데 모든 게 자, 시계에서 볼린저 밴드 내에서 모든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4%에 대한 유혹이에요. 자, 나머지 독약이 4.6%예요. 자, 멋든 모르고 야, 이거 볼린저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 이거 완전히 이런 기법이 어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가요. 4.6%의 독약이 나중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봐도 일단 전체적인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럼 제대로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볼린저 밴드만 하나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합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 준다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 좋던 어떤 기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한, 또 즐거운,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볼린저 밴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의 핵심은 천정과 바닥이죠. 천정이라는 건 매도가 되죠. 상한선에 있을 때, 상한선에 있을 때 일단 매도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닥이 뭐예요? 하한선이죠. 하한선에 있을 때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 돼요. 딴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심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에 대한 어떤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볼린저 밴드로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으로 드는 마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갖고 왔던 안으로의 마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력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제가 소개를 또 시켜드릴 거고. 자, 결국에는 뭐예요? 자,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쌍봉, 쌍바닥 패턴의 끝판왕이 돼야 되겠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봤을 때 저는 2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쌍봉하고 쌍바닥 패턴을 볼린저 밴드에 바로 적용을 시켜서 또 안정되게 매매할 수 있는 저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아마 이거 하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두 가지 기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 도대체 끝판왕이 뭔지, 마력이 뭔지 그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법 들어갈게요. 이름부터 매력적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마력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복잡할 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세팅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세팅.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세팅을 잘 하시는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때 볼린저 밴드 상하향 신호가 있어요. 상하향 신호. 그죠? 상승 하향 신호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샘플은 유지 투자 선물입니다. 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제가 쓰는 게 이거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하향 신호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MACD를 같이 접목을 해야 되겠다. 보조 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볼린저 밴드 하나만 해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없다라는 거에요. MACD를 같이 사용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일단 샘플. 나스닥으로 제가 샘플을 드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볼린저 밴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저거에요. 자, MACD를 이용한 기법,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정별이 돼 있어야 돼요. 정별은 뭐예요? 매도라는 건 뭡니까? 오일이 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어야 돼요. 제일 상단. 그렇죠? 상단이 일단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천장을 탈출해 줬어요. 자, 그럼 내려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4.6%의 도각이 숨겨져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활용하는 게 바로 MACD라는 거예요. MACD. MACD 잡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 딱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의 마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중심성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성까지 와줬다면 나스닥까지 와줬으면 한 300T에서 400T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나스닥은 변덕보기 심하기 때문에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하향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세팅을 하시다 보면 하향 신호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 딱 뜨는 게 떠요. 그럼 이 신호하고 MAC 신호하고 동일하게 매도의 신호가 딱 뜰 때가 있어요. 안 뜨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안으로 또 들어오죠. 여기서 하향 신호, MAC 매도 신호. 그래서 바로 여기서 수익을 또 더 많이, 아까보다 더 많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강력한 여기 이제 거래량도 보셔야 돼요. 거래량. 자,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 그걸 단순히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거래량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죠.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져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하게 매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매도에 대한 어떤 하락폭이 상당 기간 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일단 볼린저 밴드 그렇게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가 있죠. 매수가 있죠. 자, 매수는 일단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 자, 여기 골든크로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오일이 평소 하단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단이 꺾였어요. 자,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MACD 확인해 보시니까 아, 이게 MACD가 매수의 시그널이 나아줬네. 자, 그럼 미련 없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매도가 그러니까 매도는 다른 거니까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향, 이제 돌파 신호, 볼린저 밴드. 이걸 또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여기서 또 상향에 대한 돌파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신호가 또 나아졌고요. 그렇죠? MACD도.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해서 수익을 또 내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도 한 200지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 MACD를 사용한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다음 거 한번 넘어가고요. 많이 좀 설명드렸는데. 아, 근데 방송에서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다 이야기한 내용도 이 볼린저 밴드 세팅 방법부터 정확한 추세 방법까지 노란토방 안에서 계속 이어가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맞배기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계속 나오니까 중간중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까 다 쌍봉 쌍바닥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응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을. 응용을 잘 하면서 심플하게 하는 게 진짜 찐. 우리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과 찐 매매 기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쌍봉이 나왔을 때. 그럼 쌍봉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을 때 일단 매도로 내려가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서 보자. 여기 쌍봉이 나와줬죠. 쌍봉이 딱 나와줬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매도에 대한 하향 신호가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부터요. 야, 그럼 나 MEC 같이 적용하면 안 돼? 그럼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가면은 쌍봉에 대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쌍봉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계속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눈치 빠르시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줬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터졌냐 이거죠. 자,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량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거래량이 무지하게 터지다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쌍봉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매도도 우리가 봐야 되네요. 이거는 이제 항생입니다. 항생. 저는 나스닥만 설명드리니까요. 항생에서도 전모에 가는. 모든 상품이 전모에 가죠. 제기법이. 그래서 제가 예를 다른 걸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쌍바닥은 뭐예요? 쌍바닥은 일단은 돌파 신호죠. 상향의 돌파 신호.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쌍봉이 나아줬고. 여기도 나아줬고. 여기도 나아줬단 말이에요. 계속 나아줬단 말이에요. 이거 나아줬는데 여기서는 수익은 짧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그런데 이제 그림이 작지만. 이것도 한 100티켓에서 200티켓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야, 이거 MECD가 매수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쌍봉이, 쌍바닥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구나. 뭐 이렇게까지는 못 버티겠죠. 벌써 한 7, 8시간인데. 이거는 뭐. 스윙이라면 가능하죠. 스윙이라면. 단타 배우는 못 버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해서. 자세히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27년의 어떤 신법, 기법. 어떤 노하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국, 우리나라 어디 가셔도 이런 노하우를 들으실 때는 없으시니까. 잘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형입니다. 좋아요, 구독.